네 첫번째 사전 리서치 점수입니다 두번째 ARS 집게 점수입니다 세번째 천리안 집게 점수입니다 마지막 거리 투표 점수입니다 자 최종 결과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생방송 음악 템포 1인은 네 G.O.D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주요드 여러분 프로필 가리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드디어 우리 드디어 여러분들은 욕심이 참 많으세요 킹칸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 니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오르자마자 벌써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떠세요 킹칸의 이번에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아 진짜 니가 필요해 되게 저희가 스케줄도 바쁘고 힘들게 연습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보람 되고요 그리고 G.O.D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계상 시도 한마디 하세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G.O.D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 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G.O.D 여러분 참 대단하네요 그죠 노래 오르지 마자 불과 몇 주만에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정말 기대되네요 네 예 선 연휴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복잡했던 마음들 다 정리하고요 일상생활으로 돌아와서 이 편안한 생활도 하시길 바랄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죠 네 그리고 G.O.D 앵클곡 들으면서 저희 여기서 만나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